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방향으로. 갈게요. 하시나요? 들어왔는데. 시도 안 꺼도 돼요, 지금. 안 꺼도 돼요? 어 그냥. 그럼 난 우린 다 정둔 같은 너의 숨겨둔 자, 수박! 큐! 네네 요가님 워이왕 딱 맞췄어 진짜 심장이야, 잘 마 포카스는 중근 대자가 맞춰놓고 섰는데 이 차가 똑같은거, 섰거든요 운전을 좀 해 운전을 좀 보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